9월 첫째 주 SBS 인시가요 영예 뮤직비디오는 과연 누구일까요? 엘티야랜! 엘티야랜 어디 계시죠? 엘티야랜 엘티야랜 master 엘티애 기자 define 됐다 엘티야랜 엘티야랜 Whk 어 정말 감사드리구 어 아 엘티야랜 그래서 밑지진성을 거의 한 3년만에 받아보던 것 같아요 정말 팬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엣지진 여러분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홍기 한 번 더 앵콜송 준비 아 홍기 네 아유 어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FN시리직 식구들이랑 한승호 대표님 조성환 사장님 우리 매니저 형들 스타일리스트 너무 감사드리고 프리바노나 사랑해요 네 앵콜송 준비해 주실까요 네 음 아 제가 꽃을 늦게 드렸어요 네 그러면 우린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 당신의 뮤직 에너지 생방송 SBS 인기가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아 떨려 너 숨어지만 네가 떠난다 가슴이 시르게 너만 사랑했던 것 아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